그러니까 내 말의 결론은 뭐냐 독도는 우리 땅이라 이거야 왜냐 세종신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도 나와있고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웃거든 자식 엄청 잘 먹네 더 먹을래? 음...그러니까 됐어 오케이 아린이도 그래 이천역 월드컵도 합격 마당해 까짓 기분이다 맛있냐 그래 가끔 먹으니까 맛있지 너도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먹어봐라 물리다 못해 아주 신물이 넘어올거다 하... 지금이야 집 떠나 부모 떠나 신난다 이런 기분이겠지만 좀만 지나봐라 너도 엄마가 좀 뜨끈뜨끈한 쌀밥이 그리워질거다 너도 고국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잘해 인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돌아가시고 나면 해준 밥 안 먹던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냐? 안먹는거랑 못먹는거는 차원이 다룬거야 차원이 다룬거야 고맙다 고맙다 또 기대되면 나가